두 달 동안 베트남에서 10명의 연예인들 코로나19로 사망. 불과 몇 달 만에 코로나19 전염병에 귀환은 베트남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중에는 베트남 연예계에 재능있는 예술가들이 포함되었다. 최근 팬들은 여가수 피늉씨가 코로나19 치료를 한 달 이상 받은 후 지난 2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슬픔에 빠졌다. 피늉씨는 베트남에서 유명한 예술가이고 많은 팬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피늉씨의 자선 여행은 23명의 입양된 고아들과 함께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피늉씨 이전에도 불행히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오랜 기간 치료 후에 사망한 많은 연예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아티스트가 몇 명 있다. 64세 딩웅씨는 1980년대에 유명한 성악가이다. 그는 1987년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 연주자들과 함께 순회 공연을 한사이공 겸음악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73세의 예술가인 백마이시는 1960년대에 유명한 고전 오페라 예술가이며 동시에 홍론의 고대 카이 룸 극단의 설립자이다. 베트남은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80만건을 돌파하여 223개국과 영토 중에 43위이다. 그 중 만 9715명이 사망했다.